안녕하십니까 미학조사진학교 황인선입니다. 여러분들하고 계속돼서 여행사진에서의 테마찾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지난주까지 지난달까지 우리가 의식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이제는 교통수단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반풍경에 대한 이야기 이걸 중심으로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앞에서 제가 설명해야 될 요소 중에 하나가 빠트렸던 게 우리가 말하는 상업시설 즉 재래시장도 이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는 교통수단 그 다음에 상업시설 또 야관 야경 야간의 모습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들은 어떻게 돌아다닐까요? 걸어서 다닐 수도 있고요. 사막 같은 지역에는 낙타를 타고 다닙니다. 그 다음에 말을 타고 갈 수도 있죠. 들판 같은 지역에 말을 타고 다닐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수레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이동수단 자체가 되게 다양합니다. 강가마을에서는 당연히 보트를 타고 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행하는 지역에 이동수단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협계열차가 운행되는 지역으로 간다든지 콘도라가 운영되는 지역으로 간다든지 이 이동수단을 여러분들의 여행의 테마 소스로 사용하시면 그걸 가지고 하나의 작품적 베이스를 만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교통수단에 대한 테마를 여러분들한테 좀 이렇게 언급을 좀 드립니다. 물론 자전거로 세계를 일주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지역에 가면 자전거를 많이 타는 사람들 또는 계속 짐을 지고 걸어야 되는 부분들 네팔 같은 데 쇠파라든지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 짐을 지고 걸어가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라우스나 미얀마 이런 데 가면 일렷고 있죠. 자전거는 일렷고 또는 오토바이를 개조해가지고 뒤에 사람을 싫게 하는 교통순간도 있고요. 트럭을 개조해서 버스로 운행하는 지역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지역에 여행할 지역에 대중교통수단을 직접 타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요. 타고 나서 그 느껴지는 것들을 여러분들의 사진적인 소재로 활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에도 조금 독특한 사진을 찍기 위해서 일부러 보트를 현지인들이 되는 녹화 보트를 타기도 하고 매콤광 여행할 때는 제가 이렇게 보트를 타고 여행을 한 적이 있고요. 몽골이나 이런 데서는 낙타를 타보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중요한 소재가 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한테 테마로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지역별로 되게 다양하죠. 운송수단이. 그래서 이제 그 운송수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형식으로 좀 볼 것이냐. 지역에 따라서는 이게 되게 중요한 자산일 수도 있어요. 또는 자기의 개성과 캐릭터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장이 달라요. 그래서 다양한 치장을 하고 있거나 도포를 하고 있거나 예를 들어서 쿠바를 갔다. 그러면 전부 운행하고 있는 올드카들이 택시로 영업을 하는 것들을 많이 보실 수 있는데 그들이 계속 도색을 해놓은 것들 안에 실내 장식 모습 이런 걸 보시면 굉장히 다양합니다. 운전자의 개성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들도 찍을 수 있고 운전하는 사람하고 친해져가지고 그들의 표정이나 그들의 삶의 모습도 찍을 수 있고요. 그들의 어떤 휴식시간의 느낌 이런 것도 다 다양하게 그때 나오는 표정들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한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경험도 있습니다. 단체 여행을 잘 하는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그 지역에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틱톡이라고 그러는데 틱톡이라고 그러나요? 아 똑똑이 뚝뚝이라고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뚝뚝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이제 빌립니다. 빌리면 하루 한국 돈으로 해서 한 만 원 정도만 하루를 렌탈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렌탈을 하고 그걸로 개별 여행을 하면서 가다가 좀 세워주세요. 뭐 그리고 찍은 적도 있고요. 계속 가다가 세우면서 찍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맨 끝에 그 기사한테 이렇게 선물도 좀 주고 협의를 하는 거죠. 내가 너네 집 가서 저녁을 먹을 수 있느냐 먹을 수 있으면 내가 그것에 대해서 응당하면 페이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초대돼서 라오스 가정의 모습을 좀 찍은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이들의 운송 도구를 갖다가 운송 수단을 운전하는 분들하고 이렇게 친해지면 톡톡하게 그들만이 아는 지역으로 이렇게 또 안내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주로 운행되고 있는 그런 운송 수단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타보시다 보면 되게 멋진 작품이 나올 확률이 많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여행 목록에 교통수단을 어떻게 이용할 것이며 교통수단에서 비롯되는 사진을 어떻게 찍을 것인지 그걸 한번 체크업 하시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전체 설명에서 여섯 번째는 뭐냐면 상업시설이에요. 상업시설 소위에 이어서 이렇게 쇼핑센터도 있고 백화점도 있고 재래시장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그 나라 경제 또는 문화 그 나라의 먹거리 그 나라 사람들의 생활 수준 또는 그 나라 사람들의 어떤 그 삶의 모습을 가장 적나라하게 느낄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상업시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찍을 것인지에 대한 소스를 한번 드리는 거예요. 예전엔가 제가 이렇게 한 팀을 데리고 어떤 나라를 방문했는데 재래시장에서 사진을 찍으세요 그랬더니 대부분 뭘 찍는데요? 어떻게 찍어야 돼요? 여기서 뭘 찍으라고요? 이런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거기에서 이렇게 상행해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찍으면 가장 삶의 모습을 적절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쪽을 제가 이제 안내를 해드렸고 찍어야 되는 포인트 또는 어떻게 찍을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여기서 또 설명을 좀 드린 적이 있었었는데 그만큼 삶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다모을 수 있는 데가 제가 보기에는 재래시장이라고 봅니다. 물론 백화점 같은 데는 사실 찍기가 되게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미리 사전에 촬영에 대한 허가를 얻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노점 부분이라든지 재래시장 부분은 그 나라 서민들의 가장 경제활동의 중심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못 보던 다양한 먹거리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래시장은 되게 쟁이난 사진들이 많이 나오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전 세계를 여행을 하더라도 그 나라 재래시장은 꼭 가서 찍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그 재래시장에서는 우리 사진작가들이 바라봤을 때 보물 같은 장소입니다. 아주 좋은 그들이 자신의 일에 충실하고 주변에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그 순수한 모습들이 담아낼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손님이 오면 셉스님하고 대화하는 모습도 되게 재미있고요. 또 그들이 어떤 노점에 있는 음식점이다. 음식점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 또는 거기 같이 앉아서 먹는 사람들의 모습 이게 좀 재래시장이라는 공통분모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부분이고요. 또는 이렇게 반짝시장도 있습니다. 마을마다 반짝시장. 그래서 없다가 우리 동네 사람들이 자기가 안 쓰는 물건 또는 자기가 재배한 거 갖고 나와서 파는 일종의 게러지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문화 같은 경우 제가 러시아에서도 한번 그걸 그쪽에서 좀 한 몇 시간을 찍은 기억이 있는데 이런 것도 되게 재미난 소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상업시설 중에 특히 재래시장 또는 노점에 대한 부분들을 찍을 것을 잠시 권해드립니다. 그럼 이제 이걸 여행 목록에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행 목록에 넣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현지에 도착하셔가지고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호텔에 물어보거나 호텔을 중심으로 해서 그 외곽지역에 보면 다양한 시설들이 있어요. 상업시설들이 뭐 주유소의 모습을 좀 찍는다든지 아니면 식료품 가게의 모습을 찍는다든지 기본적으로 이제 거기서 물가도 좀 알아보고요. 이렇게 거리를 한 바퀴 돌아보시면 호텔에 여러분들이 이제 묵을 자리를 정해놓으시면 반경 한 2km를 걸어보시는 거죠. 이렇게 소위 얘기해서 헌팅 비슷하게 해가지고 간단하게 가볍게 돌다보면 아 이쪽 골목에 시장이 있었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날 그 지역을 뭐 스케줄링 상 필요하다고 하면 그 지역을 잡아서 여러분들이 촬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부분들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는 문제가 되겠지만 아직까지 이 동남아 매매 국가에서는 그 학교 다니는 나이에 어린 소녀들이 직접 장사를 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대비하시면서 담아주시면 굉장히 재미난 형태의 그 나라 문화를 알 수 있고 그 나라의 식 문화도 보실 수가 있고 그 나라 사람들이 즐기고 있는 부분들도 보실 수 있고 삶의 모습 다양하게 살아있는 삶의 모습들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감추를 좀 드리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를 설명을 좀 드리면요. 밤의 모습 낮과 밤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같은 지역이라도 그래서 내가 A라는 지역을 낮에 해봤다 그러면 그 지역을 밤에 다시 찾아보실 것을 한번 권해드립니다. 이 모습은 낮에는 평범했던 모습의 지역이 밤에는 굉장히 활기찬 지역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낮에 활기찼는데 밤에 가보면 정박이 감도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가 진 이후에 도시 안에 도시의 빛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사진을 어떻게 찍을 것인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한 말씀을 좀 드립니다. 물론 더운 나라의 열대지역에 가면 밤 문화가 많이 발달이 되어 있죠. 낮에는 덥기 때문에 활동을 안 하고 밤에 보면 이렇게 야식을 팔고 있는 시장 또는 지역의 조그만 공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시장들을 많이 보실 수 있는데 어쨌든 그것도 밤에 찍어놓으면 여러분들이 되게 재미난 형태의 야경 살아있는 밤의 모습을 좀 찍을 수 있고요. 도시도 마찬가지죠. 레온사인의 어떤 부분들 물론 여러분들이 말하는 골든아웃 라든지 블루아웃 찍어보면 느낌 있는 사진이 더더욱 많이 양산이 되죠. 그래서 해지기 전 이나 해진 후에 30분 안에 모습을 찍어놓으면 푸른색 하늘과 도시의 모습이 어우러지죠. 도시는 보통 이렇게 따뜻한 색으로 전구들이 불빛이 붉은색을 띄기 때문에 굉장히 느낌 있는 사진들을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주어지면 또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라도 밤사진을 찍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도시를 벗어나서 여러분들이 어떤 오지지역을 갔다 그러면 그때는 진짜 여러분들이 별사진 찍기 좋거든요. 도시에서 못 보였던 쏟아지는 별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몽골에 가서 잘 안 찍는데 안 찍을 수가 없어요. 별사진을 그래서 계류를 배경으로 별사진을 찍어보기도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좋아하실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해진 이후에 명작이 나온다는 그 명언 하나를 베이스로 해서 해진 이후의 모습들을 찍어보시면 되게 재미난 모습이 나오는데요. 대부분의 위험한 지역이 아니면 밤에 충분히 움직이실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너무 걱정을 안 움직일 수 있는 지역인지 아니면 밤에는 나다녀야 되지 않는 지역인지를 잘 감안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조금 더 다양한 사진들을 한번 찍어보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물과 재래시장과 야간의 부분을 여러분 사진에 어떻게 담을지 한번 여러분들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